자 우리 헌터들이 대물칙을 캐 보십니다 와우 이거 진짜 아 이렇게 뿌리가 갈래갈래 뻗었네요 그러니까 다 나무들 빨아먹지 나쁜 책들 이런 것들은 불법이 아니라 합법의 합법 나 맨날 불법에 시달리는데 잠 못자는데 합법 이에요 불법이라고 신고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가만히 안 될 거에요 이거 필요하신 분 말씀하세요 이 칙농콜을 보니까 하여가가 생각납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오이같이 얽혀서 천년만년 살고 지고 아 맞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죠 근데 내가 너를 못살게 그렇구나 미안하다 칙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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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칙아